전솔따라 삼천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우꼴에 얽힌 구미호의 이야기입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가 인간의 간을 한 개만 더 먹으면 우리도 진짜 인간이 되는 거요? 이날에 천년 동안 기다려왔다 뭐지? 인간이 오는 것 같아 숨어 숨어 일단 숨어 아유 아유 꼭 이 길로 가야 돼 아유 여기 여우꼴에 구미호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 아유 딸내리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빠른 기여 어디서 따라와 그래 그럼 가야 돼 구미호 구미호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모든 건 간 때문이야 우리 간을 빼먹겠다 아니 아니 언니 왜 그래요 지방관 오늘 첫 개신데 지방관 그래도 다행이구나 옆에 놈이 있으니까 네 놈꼴 빼먹겠다 지방관 지방관 좌실태면 사셔보시지 술 많이 먹길 참했구만 풀어봐 간땡이가 부었냐 나는 원래 나는 원래 변 시간에 내가 대치해 주지 태마사가 왔구만 나의 부적을 받아라 우린 방시 아니야 고개 마늘을 걸어주지 고개 마늘을 걸어주지 그건 트라큘라야 그렇다면 십자가 은총알 나무말뚝 붉은팥 탈마 대사 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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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없는 놈이 왔구나 살려주세요 이제 니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아부지 pierom 아부지 아부지랑 많이 안 닮았어 아휴 저 바빠지 제 이름이 뭐야 전화번호가 뭐야 concerned을 갈까 가 빨리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안 오셔서 ai 차가 마중 나왔어요 너는 내가 안무섭냐 니가 말로 만듣던 여우 꼴에 구미요 뭐야 꼬리도 없잖아 너 내가 챙기라 했잖아 모냥 빠진다 했잖아 이게 무슨 태방신이야 별거 없는거에요 없는거에요 야 꼬리 줘봐 아유 진짜 아 여기있어요 야 내가 이미호야? 장난쳐? 빨리 줘봐 아이 나도 없어요 이제 진짜 너 뒤쳐서 나오면 뒤져 아주 빨리 줘 니네는 너네 이게 뭔지 알아? 뭐요? 내가 당장 니 애비의 간을 빼먹겠다 안돼요 그래? 그럼 니 간을 내놓던가 네? 어쩌지 어쩌지 빼도 박도 못하네 아버지의 문산만 보고 있네 이 소녀 아버지보다 먼저 가요 반팔 챙겨 드시고 만수무감 하세요 이제 제 간을 드세요 그래? 왜? 아유 언니 잠깐만 왜? 아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요 왜? 아휴 얼마나 착해 에이씨 네 효심에 내가 감동했다 그냥 살려줄테니깐 가봐 우린 요아 분식점에서 순대간이나 먹자 저희 그럼 살려주시는거에요? 맘 바뀌기 전에 빨리 안가 그냥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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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미홈님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의 교심이 정말로 가득하구나 슬슬 공복 드는데 우리 들어가야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당 와 분명 갑분 alt 둘 약간 둘 셋 셋